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샤이니의 정규 5집 1 of 1이 발매되었는데요 콘서트 갔었을 때부터 신곡들 들으면서 기대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더 쿨하면 한 번쯤은 봤을 뮤직비디오나 영화 등등을 해석하시는 드림텔러님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림텔러님과 저는 원래부터 잘 알던 사이였는데요 스무살때부터 단편영화 제작할 때도 도움도 되게 많이 주시고 같이 영화 해석도 하면서 제가 정말 드림텔러님께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의 공통점이 샤이니 덕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드림텔러님의 영상을 보고 같이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샤이니 뮤직비디오만 두고 본다면 그리 해석할 게 많지 않은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샤이니 뮤직비디오 이번에는 예전 영상들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보다는 샤이니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샤이니의 뮤직비디오를 오래 기다려왔던 저는 정말 탐탁치 않군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예 기범미 소스님 너무 신나네요 샤이니의 이번 음악은 기본적으로 X세대의 감성을 품고 있습니다 X세대라고 하면 20대 후반 30대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를 떠올려도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더라도 응답하라 시리즈들로 충분히 그 시대를 보긴 하셨으니까 아예 모르실 것 같진 않습니다 X세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X세대 X세대 남의 시선은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데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좋거든요 한쪽만 풀고 입은 멜빵, 양복과 청바지의 조합, 강렬한 원색 계열, 어두운 색상 등의 입술 등등 X세대의 감성들이 느껴지는 옷차림일텐데요 그리고 이 X세대의 감성에 현대스러운 복장들이 어우러져 샤이니다운 독특한 복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본 것은 다양한 색상, 칼라스입니다 이번 샤이니 콘서트에서 자꾸 칼라스를 언급해줬었죠 또 불꽃 카리스마 위너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살짝 스포를 해주었는데 처음엔 이거 완전 썬인데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찾아보니 칼라스라는 영화가 또 국내에서 1991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콘서트에서 자꾸 언급한 칼라스가 있으니 뭐 이건 아 지금 이 드림탈러 님의 해석을 보니까 진짜 신기한데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KBS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을 때 딱 어떤 팬분이 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뻥이죠? 뭐 장난친 거죠? 이랬는데 그냥 옷을 입었을 때 양복 입은 게 범죄와의 전쟁 같아서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이니가 내놓은 복고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몰입감 높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하기 위한 영상들과 시도 역시 그렇고 찾아볼만한 재미있는 요소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개를 찾아보자면 삐삐와 히치하이커가 좀 재밌었는데 삐삐는 샤이니가 티저 이미지로 공개한 일정표에 나와있었죠 삐삐를 사용할 때 썼던 숫자의 의미라고 하네요 저도 삐삐 세대까지는 아닌데 저희 동네에만 해도 레코드샵에 테이프를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진짜 테이프 파는 데를 찾아볼 수가 없죠 다 이제는 CD를 넘어서 거의 다 스트리밍으로 듣기 때문에 히치하이커는 SM 소속의 아티스트인데 어느 날 온유의 인스타에 히치하이커에 10달러가 올라왔었죠 알고 보니 이 곡은 이런 곡이었는데 샤이니의 컴백 일정 10월 5일이기도 했었죠 타이틀곡 101의 뜻은 단 한 여성만을 위해 하나뿐인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요 1세대 아이돌들이 X세대에 출연하기도 했었으니까 여러모로 일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연님을 필두로 해서 샤이니 음악성과 매력에 입덕해버린 첫 남자 아이돌이기도 한데요 빛나는 샤이니가 1세대 아이돌이 지나온 시간들처럼 서로 언제나 그 자리에 서있는 감동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솔직히 뭐 이거 왜 해석할 게 어딨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너무 좋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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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축복을 아 뭐야 알타가 끝났네요 이호파도 예전에 제 영상 보면은 비주얼스 프럼 정진수 감독님 만나러 갈 때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제가 그 감독님을 원래 평소부터 너무 좋아하는데 정진수 감독님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 이번에도 진짜 색감도 예쁘고 그런 뮤비겠거니 했는데 복고 이미지를 잘 살려주신 것 같아서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게 봤고 일반인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투명우산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곡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다 막 홍보했는데 친구들 다 너무 좋다고 이번에 샤이니 노래 왜 이렇게 좋냐고 프리즈미 라는 곡도 너무 좋고 필굿 이라는 곡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립스틱이라는 곡도 진짜 좋거든요 시프트라는 곡도 진짜 좋아요 시프트도 좋고 유 니드미도 진짜 좋고요 돈스탑이라는 노래도 좋고요 쏘 어메이징이라는 노래는 저 진짜 듣다 울뻔했거든요 콘서트 때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제가 앨범 전곡을 제가 다 추천한 것 같은데 드림텔러 님은 이번 앨범 곡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드림텔러 님은 필굿 이라는 노래가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천사 샤이니월드 분들도 다 너무 좋고 진짜 이번 앨범은 샤이니는 넘버원을 뛰어넘어서 온리원이다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드림텔러 님의 영상을 보고 같이 해석도 보고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드림텔러 님 채널도 꼭 구독해 주시고 제 채널도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